간만에 신규 던전 레이드네요 자 모임시간 40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우리 네모 깎이였어요 형님들 자리 비켜드릴까요? 언제까지 젊은 척 가려고 이제 님도 다 됐어요 지금 지금이야 정수리 검은색이죠? 거기 있으면 흰색 돼 어? 조디야 너 완전 생노랑 또 했네? 아 네 어제 기념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경건하게 뿌염했습니다 오늘 뿌염하고 왔어요? 아 카게 다쳤네 이거 어제 다들 푹 쉬셨습니까? 우리 다른 나라에 사시는 두 분 우리 선짱 형하고 연희 잠 좀 자셨습니까? 어떻게 억지로 엄청 누워있었어 그냥 15시간 동안 누워있었어 근데 선짱 형 왜 새벽에 스팀에 페럴드가 접붙해 있었어? 잠깐 하다가 이제 어떻게든 뻑여야 되잖아 2단에 놀러갔잖아 근데 약간 놀러가 있을 수 있겠는걸?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후 5시에 잠들었는데 이제 12시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다시 또 눕고 또 자고 이제 일어난 거지 근데 그거 알아? 나 페럴드 켜놓고 로아 숙제하고 있었어 징글징글하다 진짜 징글징글해 1분 나왔어요 여러분 준비 준비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하자고 응 가자 오케이 사장님은 먹었어요? 잠깐만 나 로딩 준비 형 오늘 휠체어 타고 오는 거 아니죠? 실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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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가자! 먹 offense ho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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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mp 화이팅 인형 탈 미치겠네 이거 진짜 망령인 Еще 도격! Elizabet 앤 따가10만 로아 정답 우와 명Class 빠르게 리암 가자 오케이 그리고 할 때 하늘 보시면 용 날라다니는데 거기 불에서 떨어지니까 그거 만지면 거의 집사인 거 같아요 저 불에 쳐맞고 넘어져서 불렁새 맞아서 뒤졌나 보구나 뭐야 나만의 작은 군단장이야? 10초 이내에 저주를 해제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죽는대 1분 10초, 1분 9초 아 위에 조심해 뭐야? 용이 왜 이뻐? 잡아야 되네 뭐야? 브레쉬 뭐야? 비켜 비켜 자식아 우와 뱀이나! 우와 10초 나타는 거야 우와 20초, 20초, 6초 가자 우와 뭐라야? 라하트가 아니라 라하르트 라하트 야 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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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력 좀 빡세니까 7, 6 어 꿀꿀 아 잘 좀 빡세 이렇게 잘 쓰는 거구나 야 일단 곱상 끊었어요 일단 곱상 곱상 끊었어요 하스로를 부숴야 되는데 항로 직접 건드리지 않고 없앨 방법이 없을까? 뭔지 아이가? 아 근데 검색 조심해봐 우와 진짜 아파 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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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운 다리 무거운 다리 빨간 상반 반대 방향인 것 같아 뛰어오는 게 여기 검색 아니었어? 나 있는데? 아 어 맞아 어 뭐야 아니 죽어 뭐야 이거 겁나 아프네? 어디로 가야 되지? 보면 난 검은 자리 있었네 죽었는데 빨간 아 저 혁하다 혁하다 아 저 혁하네 위치는 어떻게 그지? 리아 한 번 가고 이거 마지막 검은색 거기 님들 서있던데 검은색이었어? 저는 검은색에 다 죽었어요 어 그러면 한 번만 다시 가보자 완전 검은색에만 있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향로가 일단 X자로 떴거든 일단 저건 똑같은지 모르겠다 이번엔 달라 빨간색으로 한번 가보자 아 이거 4명 4명 나뉘어 있네 어 지금니까 비성버섯 벗기 그러네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검은색이네요 이거 1시 5시 7시 이제 7시에 보호 보호의 연기 보호의 연기 보호의 연기 아 근데 그거는 어디가? 오오 같이 여기 안에 있어야 보호의 연기가 끝나고 자 이제 마지막에 혁하 한 번 더 하고 혁하였나? 어 지금 혁하가 지금 내가 한 번 해봐야 돼 혁하는 안 됐어 아 이제 혁하는 위치를 찾아보자고 어 근데 아까 전부터 카운터 12시랑 3시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지금? 그러면 그 마지막에 가르키에 도착하는 지점 서로 말해줘서 그 자리 가고요? 어 맞네 이거 도착하네 서로 방향을 둘러줘야겠네 3시 빨간색 3시 우리 3시 가면 돼 우리 3시 가면 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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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가야 돼 그쪽은 12시 가야 돼? 오케이 나이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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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지금 온다고 야 안 보여 아이씨 아이씨 이거 야 S2 카운터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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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 이거 안 보이는 거 보호 같은데 이거 막 카운터가 나오는데? 애 로아나 그렇게까지만 정없지 않아 안 나오는데 카운터는 좀 너무한데? 저기 몰려옵니다 저기 몰려옵니다? 야 이제 잡고 싶네요 뭘 왜 쪄! 자요?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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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좋아 연결된 애들 잡았어 여기 오랜쪽에도 있어 오른쪽에도 연결된 애들이 하에에에에에! 오우! 바닥 뭐야 이거? 뭐하지? 나 연결된 애들 자폭했어 오! 우리 파티원이 다 죽었어 여기 여기 있던 애들 엠피치 등 오! 어? 응 옆에 왔다 구십 줄이지? low 오.. 뭐야? 키즈라 키즈라 오! 매력적인데? 데라니? 넌. 지는 눈이 없으면서 낙이는 생겼어요? 주문을 막지 못하면 사망한다 야 이제 5시 봐봐 5시 5시 뭐있어 5시 뭐있다 주문을 막아야돼 어 야 여기가 다 안가는거 같은데 어 그거 수료파티가 있어 연이랑 내가 있어 같은 파티가 아닌데 그니까 나 혼자 여기서 그니까 파티 잘 놀아서 가야겠다 이따가 뭐야 쟤네 무적됐어 무적됐다 무적됐다 우와 쟤네 반사야 이거 뭐야 어 나 빨간줄 생겼다 잠깐만 줄 뺏어보고 싶은데 난 죽겠는데 줄 안 뺏어주는거 같은데 주시가 나한테 반가왔었거든 잠깐만 형로다 형로 아 줄을 뺏어주네 안서가 있다는데 아까 똑같은거 반보이겠다 향수로 와서 잔서 봐야되는거에요 에휴가 3시 무력 3시 무력 3시 무력 향수로 와서 잔서 봐야되는거에요 에휴가 3시 무력 3시 무력 3시 무력 아 무력 3시 이 바닥 사라졌어! 거기 뭐 실패했어? 여기 뛰어가는 중이었는데 그쪽에 꼭 실패한거 아니에요? 아 여기 실드를 가야하나 저때? 그러면 넘어가는 걸 1파티가 넘어가는 걸로 정할까요? 어 그렇지 앞서지 2파티가 넘어가야해 우리가 넘어가야해 2파티가 넘어가야해 아 나 못뚫어갔어 나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x2 라르트 바로 패턴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보내야 야 라르트 근접이야? 안돼 제발 아 이거 안됐어 시댄 멀리서 썼어 멀리서 라르트가 근접일 줄은 몰랐지 저거 무력이야? 아 또 나이스 여기 무적 어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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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반사 주시라고 무력하는거 아니야? 줄이 계속 번갈아서 해주자 도망가면서 계속 줄 번갈아서 때려주긴 하네 어? 내 생각에는 그쪽에서 향로를 깨줘야 이쪽에 되는거 같거든 그니까 이쪽에 젠이 되는게 거기서 향로 깨줘야되는거 같아 내가 아까 줄 달고 향로쪽 갔는데 아무 반응 없어서 내가 향로를 깨버렸거든 그리고나서 이 파티에서 콜이 나왔어 아 방금 저도 늦게 있겠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맨날 가지가세요 일곱씨라는데 향로뿌랐으면 일단 어 속박이 있다 그게 진짜 향로가 따로 있는거 아니야 그거? 향로 색을 맞춰야된다는데 나 검은색겠다 어 색이 다르네 검은색이 다르네 검은색이 다르네 검은색이 다르네 검은색이 다르네 넘어간 파티가 그 중앙에 있는 향로 색을 알려주면 되는건가? 내가 다시 향로 이렇게 향로가 하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우리 아까 처음에 중앙에 나왔던게 뭐였어? 빨간색이었어? 빨간색이었어? 일곱씨하고 볼 때마다 바로 때리니까 근데 근데 이다야 가디언 카드 끼고 있었어? 아니요 네? 진짜 가디언이었어요? 아니요? 맞나보네 야 너도 사람이었구나 형 잘 봤잖아 이건 나의 이슈가 아니라 지릉이수구반인거 뭘 해야겠네 망평 에반인데 망평 에반인데? 아니요 아 아 뭐야 pasti 중이야 어 어 갈망의 향 구속에 꼴라 어 깔고 왔음 디버프 지금 쌓이고 있어요 힐 돌려야겠다 이거 어 힐 돌리고 있어요 와 협타가 있다 협타 어 어 이거 그냥 딜찍 대겄다 야 이거 겹쳐서 깔아볼거야? 최대한 6시로 겹시다 6시로 겹쳐 최대한 겹친아 중심도 있어 겹친이가 개 아파 이거 남으신 분? 나이스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나이스 나 지금 저거 오는 거 피해 까먹어 다 왔어 다 왔어 에스더 항상 차기 득점 도전 와 일감은 돌파 에스더들 멋있다 이럴려고 에스더 갔다 상의가 좋대요 오 대성공 오 대성공 오 대성공 야 너희 뭐야 왜 버거죠 상급 재련은 실패 없이 성공 대성공 대성공 역시 확률이 있으며 선조의 가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재련 1회당 가오 택이 1회 충전되며 효과 중 하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대성공 성공 와 대성공 와 대성공 도전이 있으니까 구매하세요 3 플러스 1이네요 나 4단계 오 대성공 야 따라간다 나 4단계 4단계 대성공 도전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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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4 5 고맙습니다.